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겸사TV 지난 시간에 생명실상 7권 해시계주의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소제목입니다 남의 생명의 실상을 예배하라 이렇게 적혀있는 항목인데 대단히 또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같이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생명의 실상을 예배하라 이것은 해시계주의를 타인에게 적용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해시계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슬픔의 나를 마음에도 말에도 기록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예배주의는 타인의 악을 마음에 기억하지 않고 말로서도 표현하지 않으며 상대의 본질인 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말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신조와 일치한다 여러분 기독교의 식계명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계명이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명의 실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형체 있는 분이 아니니까 앞에 계시면 이렇게 안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와 같은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 생명의 실상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냥 이성 간에 느끼는 그런 사랑과 다르게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일체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감정이죠 자타일체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드신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입속에 고인 타액을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가령 여러분들 다 입안에 침이 고여 있잖아요 내 안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꿀꺽꿀꺽 삼키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삼키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한번 손바닥에 퇴하고 뱉어가지고 다시 한번 핥아서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침이지만 어렵습니다 그죠? 그 사랑은 자타일체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라고 하는 감정이 사랑인 거예요 분리됐잖아요 내 침이지만은 분리되는 순간에 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 추한 게 많이 보이는 사람은 사랑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아주 적절한 비유를 잘 들어주시는 내의 생명실상에서는 그러니까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바로 신의 자식이고 신의 생명이 지금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신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도 상대방도 결국은 나와 하나의 생명이라고 느끼는 것이 두 번째 계열인 네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개명을 실천하는 게 되겠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이 중요한 내용인데 남의 실상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타인의 악에 묶이지 않는 고귀한 마음을 자기 속에 자리 잡게 하자 타인이 악을 범했다고 해서 자신이 왜 불행하게 미움의 톱니밖에 씹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당신의 마음은 타인의 악의 먹이가 되어 먹혀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조각의 고기 덩어리는 아닌 것이다 참 멋진 비유입니다 자기 마음의 고기를 되찾아라 상대가 비열한 짓을 하리라고 생각되더라도 비열한 자와 대등한 수준이 되어서 다투는 것의 어리석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가 우열해졌을 때 여기서 우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열을 가린다고 할 때 그 우열이 아니고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다는 뜻의 한자를 쓰고 계십니다 상대가 좀 시원찮아 보일 때라도 말이죠 자기도 또한 고기한 계단에서 내려가서 그런 시원찮은 모습과 어깨를 나란히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힘들어요 정말 짜증나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정말 불쾌한 말을 던지는 분도 계시고 너무 자기밖에 몰라서 참 볼상사납다 싶은 모습을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영혼의 신생하다 신의 자식으로 태어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애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 전부 자기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자기 입으로 다 가져갑니다 가게 가도 사달라고 떼쓰죠 뭐든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할까요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준을 다 벗어나신 분들의 많은 수업을 쌓으셔서 그러니까 별로 아마 물질적인데 크게 관심들이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내 마음을 훌륭한 것으로 더 가득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데 더 자연히 관심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랜 세월 스스로 터득하신 거죠 말하자면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이 싸우는 건 웃기잖아요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뒤돌아서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에 맞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가면서 그래도 또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마음이 걸려서 마음이 힘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막상 겪으면 힘들어요 누구나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위해를 당하거나 뭔가 박탈을 당하게 되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발동을 하니까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바르다고 하여 남을 오만하게 내려다보기 위해 용서의 왕자에 오르는 것은 오히려 진실로는 자기의 생명을 싱싱하게 살리는 것은 못된다 그런 생활 방식은 자기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남이 한층 낮게 보인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남의 추함을 항상 그리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휴 뭐 됐어 하고 이렇게 용서했다는 식으로 그를 낮춰본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것은 뒤에 또 읽어보죠 생장의 집의 예배주의는 그런 단순한 관대주의는 아니다 또 자기만이 높이 오르는 독선주의도 아니다 그 사람의 표면에 어떠한 악이 나타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본질에 있는 신을 보는 것이다 아무리 집회가 손대에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금화와 맞먹는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화폐가 없을 때는 금화를 화폐로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종이로 된 화폐와 가치가 똑같죠 그렇듯이 그 종이 집회가 아무리 더럽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듯이 인간이 어떤 죄에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그의 내재 가치 즉 신의 자식으로서의 가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가치를 잘 모르시는구나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뭐가 뭔지 잘 판단이 안 서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로서는 아직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런 채로도 그 안에는 훌륭한 진짜의 모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생장의 집에서는 만인 속에 오직 신의 자식의 존재만을 본다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어두운 인생과는 밝은 인생관에 의해 대체되게 된다 이것은 실로 행복 생활의 비결이다 그리스도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의 세계에는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처럼 신의 자식인 것처럼 신이 나를 통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도 신의 생명이고 신의 생명이 거기에 표현된 것이고 그도 신의 자식이고 위대한 존재다라고 봐버리니까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니까 더 이상 다툴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남이 현재 눈앞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을 우리들은 예배할 수 있는 경제에 달하겠는가 거기에는 먼저 심적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연습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상대의 아름다움 점을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그리려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연습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 해서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런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꼭 육체의 근육만이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연습을 하면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실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보일 뿐인 악은 상대방에 좋지 않은 모습은 말이죠 낚에 뜬 구름처럼 가상의 존재로서 가상이란 건 자주 얘기 드리죠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 임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구름 보입니다 밖에 보이면 하지만은 다가가면 갈수록 구름이 보이냐면 없습니다 그냥 작은 수증기 알갱이들이 참시도 1분 2초도 쉬지 않고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해서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왜 어릴 때 여름 하늘날 이렇게 구름이 뭉개구름 피어오를 때 누워서 이렇게 팔베개 하고 하늘 쳐다봤던 기억나지 않으세요 가만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무슨 토끼 모양의 구름이었는데 또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해 있고 그런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우리 눈에는 지금 그 모습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다가가 보면 구름은 실체가 없다고 아는 거죠 그렇게 악은 낚에 뜬 구름처럼 가상의 존재로서 아무리 흐린 날에도 사실은 푸른 하늘이 그 깊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좀 한동안 자제하시고 아마 되게 계시는 날이 많으셨겠습니다만 이제 뭐 풀려가니까 또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가령 지상에 비 오는 날이라도요 비행기 이륙해가지고 조금만 고도를 잡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아주 청명한 창공이 드러나죠 뭐 국내선만 해도 대략 한 지상 5,000m 이상은 올라가니까요 고도를 그 정도는 잡아서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국제선의 경우는 7,000m, 8,000m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대략 한 4,000m 올라가면 구름 위로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밑에는 지상에는 아무리 비가 오고 있어도 위에는 청명한 하늘이 있잖아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에게 가령 악의를 품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생생하게 나한테 느껴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상대의 호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가 내리는 채로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나는 태양을 마음으로 그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듯이 상대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서 상상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강하게 자기 마음속에 인상시킨다 현재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아침 매일 밤 5분씩 정좌해서 정좌라고 하는 건 바르게 앉으라 이 말입니다 실상관을 행하고 실상관은 생명의 실상 8권에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7권 생활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 건이 바로 관행 편이라고 해서 실상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거든요 자세부터 의미 상세하게 아주 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상관을 행하고 정신을 신과 내가 일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통일에 나갈 때 자기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묵념을 하든가 또는 귀에 간신히 들릴 정도의 소리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가령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자세를 취하고 한다고 상상을 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신의 자식이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해 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깃들인 신성을 이렇게 매일 예배한다 나는 신의 자식이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해 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깃들인 신성을 이렇게 매일 예배해야 한다 네, 눈 뜨시고요 두 번 제가 낭독 반복해서 해드렸습니다만 잠시만 집중해도 새로운 기분이 드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왜 그렇지 용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연습을 통해서 마음에 자꾸 근육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뒤에 마지막 부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실에서 말로서 마음에 또렷하게 말하면서 실제로 합장하고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독립된 공간 주위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정신을 마음을 모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또렷하게 말하면서 이런 내용들은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가령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문구로 소개를 주셨지만 생리실상 곳곳에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가 화해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과 화해하는 기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앞에서 한번 해볼 테니까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마지막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더 자기가 자기 말을 통해서 더 한번 듣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더 마음의 깊이 새겨지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미워했던 사람 오늘 하루 중에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앞에 있다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부르고 마주 앉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본래 신의 생명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나도 신의 자식이고 당신도 신의 자식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신의 생명의 세계에 있어서 본래 하나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화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15회, 20회 계속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실제로 완전히 대조화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영화를 찍듯이 생생하게 가령 오다가 하나의 이게 당신이 꼭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하면 또 그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감사하네요 고마워요 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나도 또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한번 보세요 하고 또 그도 나한테 감사를 표하고 그러면서 일도 서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영화를 찍듯이 이런 화해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상관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신이 주신 본래의 완전 원만한 세계 그런 세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생생하게 그릴 때 믿고 그릴 때 그것이 이 모습의 세계로 드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관계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좋지 않은 의도로 자꾸 그의 악을 마음으로 붙들고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점점 그 악을 더 키워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틀의 반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묘하게 그런 감정은 상대한테도 또 좋지 않은 느낌을 주게 해서 그도 또 나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생각을 자꾸 키워가니까 점점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실해서 말로서 마음에 또렷하게 말하면서 실제로 합장하고 미워하던 상대를 실제로 사랑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강하게 상상하고 실제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 수행을 계속하라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글을 봐도 더 이상 마음에 뭔가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오지 않고 그냥 편안한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전해져 올 만큼으로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라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말의 창조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바뀌어져 옴에 따라 냉정하던 상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따뜻함을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이었구나 하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실제 상대가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가 상대를 심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상대는 자기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이 이해되어 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처지를 지금의 환경을 정복한다든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자기 마음의 도둑을 정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마음의 도둑을 단속하시고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듯이 새식의 주의 생활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새식의 주의 생활을 더 확장시켜서 타인까지도 신의 자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생활로 또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큰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체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훌륭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